6인분 이 한피스가 5만 원 정도는 하고 한피스가요? 한피스도 3개 많이 비쌉니다 이 맛이죠? 그죠? 굉장히 부드럽네요 스님 아 오랜만입니다 저 오늘 6명이에요 6자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미 6개 잡아놨습니다 근데 타는 손님은 아직 안 오세요? 일단 이제 도착한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왔다 오랜만이야 이런 데를 불러주다니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또 나머지 4분은? 아 일단 저희 먼저 주시면 먼저 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쁘다 이쁘 와 벌써 또 맛있겠다 그 희재상이 밥 사준다고 해서 아 맞아요 4시간 거리 지금 와주신 거예요? 너무 비싼데 데리고 와준다 해가지고 아 조금 사투리 나오시나요? 맞아요 아니 계란찜이라고 안 했어? 계란찜 이렇게 나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봐 뜨겁봐요 응 음 유튜브도 하세요? 혹시? 어마어마하니 어마어마하니 아 제가 셰프님도 잘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구독했습니다 그러면 한 잔만 더 먹자 계란찜 식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일단 저희가 먼저 조금 식으면 안 되니까 네 이 새우 식감이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셰프님은 맨날 이런 거 드실 수 있어도 좋을 거 같아 저는 남의 해지는 게 먹고 싶어요 이건 일이지 근데 아무리 늦은다고 해도 음식 먹어버리면 좀 아 근데 그걸 다 이해해줄 만한 친구들이라서 이거는 그리고 메인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렇죠 그렇긴 하죠 형 이제 시작인가 워밍업 했어 난 했어? 응 남말도 귀여워 약간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줘 딸인 거야? 아니 처음에는 잘 만져주시는 분이 잘라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내가 또 건드렸거든? 더듬이가 돼버렸네 아니 스시를 손으로 먹어야 된다 손가락 탁 하는 거 아 아닙니다 진정한 일본같이 최근에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는데 밥알을 몇 개? 530개 530개를 이러는 사람이 두 배네 아미산은 300개? 300개? 응 알겠습니다 일단 거의 힘들까? 거의 이 정도예요 12g 13g 정도가 300개 간장 팔아듬고 그대로 입에 넣어주세요 그대로? 응 그대로 그리고 입 앞 사는 500개? 됐어? 달려 달려 일단 450개 정도 아닐까 싶어요 우와 음 밥알이 살아있네요 너무 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여기 초밥 꺼내놓을까요? 아 네네 해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밥이 살짝 따뜻하게 맛있어요 아주 뜨거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15초 안에 드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웬만하면 좀 빨리 드셨으면 좋겠다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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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잠깐만 어? 어? 아 이거 없어요 초밥이 희박사 어? 희박사 맞죠? 아미사 맞죠? 잠깐 뭐하세요? 중심술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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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오신다며? 음 지금 오고 있는 건가? 왔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야 이런 거였어? 지금 몰랐네 우리 오마카세집에서 1인분 먹어봤자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아 히밥상 네? 움직이면 괜히 소화가 되니까 그걸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앉으세요 제가 여기에 다 그냥 3인분 3인분 이렇게 꺼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우 감사해요 진짜 앉으시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돔? 이거 돔입니다 히밥상 한 번 스시코스 디나 와본 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때도 코스 끝나고 혹시 몇%시냐고 했을 때 10%인가? 10%인가? 12%인가? 예 그랬었어요 사실 코스님 역사가 이제 최고의 자료를 두시는 분 이었으니까 나도 아직은 본 적 없다 나 이보다 많이 먹는 사람은 당신도 만만치 않아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시잖아요 오늘 그런 사람은 2명 보고있게 될 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음 아미산은 초반 보통 몇 개 정도 먹어요? 저는 얼마 못 먹어가지고 접시로 따졌을 때 100접시밖에 못 먹었어요. 잠깐만요. 좀 같이 먹겠다는 거잖아. 아니요. 괜히 300개로 했어요.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 500개로 해도 됩니까? 아니요. 이 비율이 딱 좋더라고요. 그래요? 이건 참치죠? 네, 참치입니다. 원래 참치를 싫어하는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네요. 그럼 셰프님은 몇 살 때부터 스시를 했어요? 저 23살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막 요리학교 이런 데 다니는 거예요? 아, 일본에서는 요리 배울 때 요리학교 자주 안 가요, 보통. 이제 제가 배웠던 거의 20년, 25년 전에는 바로 요리는 시키지 않고 배달이라든지 설거지나 청소나 다 했어요. 인싸라든지 뭐 예의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보진. 가보진? 가보진. 어? 음! 맛있어? 식감이 너무 좋은데? 아, 감사합니다. 그 가보진이 좀 식감이 특이해서 좀 더 완전 직선적인 말고 좀 더 부드럽게 유지향을 느낄 수 있다. 음. 잘하세요. 자, 이거는 아까랑 똑같은 참치인데 그 베스탈 쪽에 있는 빨간 아카미 주께라고 해요. 아카미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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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할 때 타투리가 약간 일본어랑 비슷하다고 들었거든. 아리가또 고자에마스 이런 것도 이 문화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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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저밖에 못하잖아. 아, 아는 게 저밖에 없다. 이거 뭐예요? 이건 참치 베스탈 쪽. 아, 이거 참치예요? 네, 아브리토로라고 해서 오오또로 부유를 좀 구워서 소금 먹으러 갔어요. 소고기 같다. 네, 이거 모든 여성분이 좋아하는 맛이. 음! 소고기인데? 또 샨물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언니 같대요. 맞죠? 약간 느낌이. 저도 그렇게 됐어요. 음, 맛있다. 이 아삭아삭 씹히는 게 소금이에요? 네, 진한 소금. 처음에 1년. 히바님은 그 제주도 출신이라고 하셨죠? 네. 그 제주도는 사투리 있어요? 있죠. 어린 친구들은 이제 거의 안 쓰긴 하는데 할머니분들이 쓰시는 거 들으면 아예 못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브리님. 갑자기요? 저는 ISFJ입니다. 난 ISTJ. 어, 이해 안 했나? 잠깐만. ISTJ? 응. 저랑 똑같은 거 같은데? 진짜요? 네, 네. 사실 어제 나 엊그저께 와이프랑 이야기했었어요. 제주도는 사투리 어느 정도는 아이고, 베라카르디엄신가 거둬진진진 모르고 병에 나 안 구워달라고 영, 해연탐 복도로 접은 점들 안 잔소다. 이 새 동네 사람들. 나라가 어디예요? 하하하하하하 나는 알아듣긴 해. 못 써 이렇게. 이렇게 못 써. 아, 근데 네가 진짜 아이였구나. 100%였어. 근데 원래 이가 강한 이가 아니야. 아, 약한 이. 네. 그럼 희밤님도 뭐 계획적으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싫은 스타일이에요? 똑같구나. 슈프림 아이라고요? 생각해 주십시오. 저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네. 전혀 안 그러고. 아니, 저 진짜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지. 평소에는 저는 집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혼자서, 유튜브 혼자서 그런 스타일입니다. 집에서 내성적이고 밖에서 뭐하는 스타일이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미상으로 이거. 아, 어린 솜. 살살살. 이거 뭐예요? 전복 입에? 아니면 가리비. 가리비 위에 성게알하고 생크림 믹서한 소스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어린 솜, 살살. 내가 성게알이 못 먹어요. 아, 그래요? 성게가 못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우니크림 파스타 같은 거. 딱 한입에. 그냥 크림 소스 같아. 네. 사실 드셔보시면 알을 텐데 싫어할 포인트가 없지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맛이야. 너무 부들부들하고 딱 한입에. 딱 한입에. 응? 응. 달달, 적당히 달달하면서 부드럽고 하니까 목면비도 좋고. 저 6인분. 와. 턱떠새우 중에 하나예요. 일본어 모당애비라고 하는데 머리는 튀기겠습니다. 어우, 좋아해요. 오늘 새 맥주 안 드시는데 괜찮으세요? 언니가 술 안 마셔서요? 원래 술을 안 먹어요. 알겠습니다. 한잔 마셔도 될까요? 하하하하하하 차가운 잔이에요. 맛있어? 맥주 맛이야. 맛있는 척게 전봉 얼굴 보여주십시오. 아, 그럼 맥주 간 거가 더러워지. 되게 부드러워요, 얘는. 응. 이거는 방어미예요. 방어. 제빵어. 제빵어. 여름 방어. 캄파찌이라고 했어. 일본어로. 그래서 방어가 세 종류가 있어요, 크게. 겨울 방어랑 여름 방어는 두 개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겨울 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여름 방어는 처음 듣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겨울이 대방어 철이니까. 맞아, 맞아. 초밥은 손이지. 손 맛이지. 이거 뭐예요? 아, 못 먹을 수 있겠다. 한 번 틀어내봐. 틀어내봐. 제가 먹을까요? 아니, 한 번 틀어내봐, 성게. 많이 비쌉니다. 제가 또 비싼 거에 입에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치, 성게. 성게만 좀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뭐 먹어? 제가 알던 맛이랑 다르긴 해요. 약간 홍심하지는 않은데. 다리가 입맛도 받고 가네. 네. 이 맛이죠? 그죠? 이 맛이야? 너무 달다, 달다. 이거 어떻게 먹으면 돼요? 그냥 드십시오. 네. 레몬 뿌려주셔도 돼요, 지금. 그냥 드셔도 이제 밑감 되어있습니다. 음! 굉장히 부드럽고 해요. 아그찜 할 때 그 아그. 너무 부드럽다. 그래. 네. 맛있어? 음!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고 또 식감이 있는데 네. 혈기 좋겠다면서. 네, 맞아요. 원래 아그가 이런 식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보다 이게 아그찜이 더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궁금한데 많이 먹을 수 있는 건지 평소부터 많이 먹는 건지 평소에 그냥 먹방 안 할 때 라면 갯수가 한 6개, 7개 정도 되거든요? 아, 잠깐만요. 근데 이게 6개, 7개가 많은 건가? 잘 모르겠다잉. 말한 건가? 아니, 일반 사람들은 한 개 먹어. 한 개는 아예 기별이 안 가죠. 그치. 하나 나면 그냥 안 먹는 게 낫겠다 정도로. 있어, 안 먹는 게 낫더라고요. 근데 언니는 또 1일 1식 해요. 아, 그래요? 아직도? 그럼 오늘 이거 끝이야? 1초야. 그래서 난 길게 먹잖아. 아, 한 달 시간 먹어. 아, 그렇구나. 안 먹었어? 당연하지. 네. 피밥님. 음식은 씹어야 되니까 삼키기만 했죠. 아니, 완전 많이 씹었어요. 아, 그래요? 한 개 안 먹어. 뭐? 두 개 안 먹을게. 특이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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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 또 좀 궁금해지셨는데요.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던 건지 아니면 점점점점 늘어갔던 건지 오, 나 궁금해. 초등학교 때. 라면 두 개로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나이 들수록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가족들은 많이 안 먹는 편이다. 난 가족력이 있어. 전에 자기는 아무래도 유저인 것 같다. 하셨어요. 전 돌연변 김이야. 맞나? 괜찮아요? 어, 먹어보겠습니다. 성게 맛이 많이 안 느껴져, 나는. 이게 성게 맛인데? 이게 성게 맛이야. 근데 이게 어, 뭐지? 진짜? 그러니까 성게가 많이 하나 안 좋은 걸 맨 처음 드셨다고 하면 거기서 트라우마가 생겨요. 성게나 고등어 같은 거 처음에 이사를 먹었던 사람이 안 먹는데 여기 오시면 거의 드세요. 어쩐지 고등어도 자칫하면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 맞아. 나 고등어도 그래서 안 먹거든. 오, 노. 먹어야 해. 아, 셰프님 제가 진짜 여기서 인생 성게를 눈을 떴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방금 드신 새우 머리 튀겼어요. 이거 하나씩 그냥 드십시오. 생강도 다 먹어볼게요. 빌어도 빌게요, 일단. 음. 음. 이게 새우 머리예요? 새우 머리입니다. 이 한 피스가 거의 오만 원 정도는 할 거거든요. 아, 한 피스가요? 만약 이 한 피스를 그만큼 원가가 들어가요. 그치. 새우도 그거 비싼 새우인데 금태라고. 금태? 금태 구이 진짜 맛있는데. 근데 이건 뭐예요? 어, 치즈. 아, 그건 그냥 시계. 아, 시계. 사 먹는 걸 생각하시네. 우리가 지금 한 어느 정도까지 먹은 거예요? 이제 절반? 아, 이제 절반이에요? 절반? 근데 아직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맞지? 저는 노크멘트 했습니다. 아, 생선찜. 네. 더미 의에 마를 얹어서 찜결인데요. 아, 이거 마구나. 네, 마입니다. 호흡 불어주십시오. 음. 근데 저도 이렇게 투붕한 네, 6인분 내놓은 거 자체가 인생 처음입니다. 이런 게. 저도 처음 시도해보니까. 네. 덕분에 정말 신기한 경험이. 그러네요. 이건 정갱이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이제 아지란 센스. 내 초밥은 다 통통하다. 약간 보고, 화난 보고가 전혀. 음, 그래. 음. 유튜브 아리스타예요. 그러면 다른 거 좀 여쭤보고 싶어졌는데 많이 먹고 받았던 것 중에 제일 큰 사이 뭐였어요? 100만 원인가?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도전 먹방 이런 건 많이 안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한 곳은 항상 얘가 1등이었기 때문에 깬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보통 그런 상상 걸려있는 거는 빨리 먹어야 돼요. 응. 빨리 많이. 이게 처음. 그러니까 생김새가 갈치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때? 고소해? 고소하고 근데 레몬 뿌리셔서 새콤한 맛이 많이 나고. 약간 고등어 느낌? 아, 고등어가 안 비리면 이런 느낌이야? 고등어가 좀 더 달라. 달라. 희밥 님도 혹시 이게 스시 먹을 때 세피스천도 입에 넣는 스타일입니까? 저는 두 개씩. 두 개씩? 네. 크게 먹어야 조금 더 맛이 잘 느껴지잖아. 아, 그럼 아무 사람도 그래요? 한 번씩 그래요. 두 피스씩? 너무 작을 경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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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오늘 좀 음악가세라서 다 입에서 씻고 삼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그런 건데. 아, 그래서 기다리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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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거예요? 아, 괜찮아요? 네,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원래 그런 건 아니죠?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이거 일반 사이즈? 네, 일반 사이즈. 아, 이거 완전 차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또 한 입에 먹을까? 아, 너무 웃기다, 이거 진짜. 아, 근데 너무 고소하다. 완전 기름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운동하십니까? 오늘 해야죠. 그 운동할 이유는 뭐예요? 습관. 습관? 거의 10년째 이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운동을 할 때 막 즐겁고. 아니. 아,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하면 뿌듯해. 아, 맞아요. 나를 이긴 느낌? 아니, 해도, 하고는 해도 기분이 나빠서 안 하잖아. 저도 ISTJ인데 저보다 좀 멘탈이 강하시네. 저는 아, 갈까 말까, 아, 언어 막 하지 말자가 좀 많은데.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시네. 거의 매일 운동하신다는 거니까? 오일? 오일? 응. 김밥 코다리나 하나씩 드실 거 아닐까? 이따? 좋죠? 와. 아미상. 아미상 조금 더 작게. 아미상 조금 더 작게. 귀여워. 아미상 조금 더 작게. 감사합니다. 와. 짠. 그래도 한 입 먹어봐야지. 응. 얼른 먹어. 응. 이게 너무 크긴 해. 너무 맛있다. 다 드시면 쩍. 매워 매워. 아, 흩두먹기 진짜 맛있다. 이것도 커. 그치? 주먹밥이야. 오므라이스인가요? 네, 오므라이스. 아, 오므라이스도 나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게 1번인. 1에 비교가 된다고? 비빔밥이 씹어야 된다니까? 나는 씹어요. 진짜. 어휴, 간장 맛있네요. 창어 소스입니다. 창어를 삶아서 준비했을 때 좀 더 설탕 플러스 해가지고 좀 더 끓여요. 그럼 나중에 가서 끈찍하게 소스가 됩니까. 아미산도 한 입에 크시네요. 너무 일반인처럼 보일까 봐. 왜 이렇게 일반인이 이렇게 먹어. 절대로. 맛있지? 응. 짭조름하게. 외식도 많이 하세요? 저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먹는데? 보통? 이상하게 그렇게 치킨이 네. 치킨? 촬영할 땐 치킨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카메라 안 돌아가면 치킨이 그렇게 맛있다. 맨날 먹는 것 같아요. 지금 히밥 님. 조용하게 진짜 잘 먹고 있으면 약간 음료 마시고 있는 것처럼 입이 계속 들어가요. 죽 아니다잉? 밥은 약간 안 씹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아닙니다. 씹어야 됩니다. 많이 먹었다고 해서 안 살찌세요? 제 나름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로 따지면 캐끼를 먹잖아요. 그거를 몰빵에서 먹는 양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니요 같은데요? 전 이게 대단해요. 움직이지도 않는데 신기해요. 이거 다테마키라고 해서 이런 롤케이크 스타일인데 안에 새우하고 마하고 팜 들어갔어요. 얘 진짜 폭신폭신하고 달달하면서 맞습니다. 계란인데 카스테라 맞다. 저기서 물을 얻자. 으음! 좀 제대로 할 걸, 빵 좋아하니까. 아, 잠깐만요. 아, 아, 그건 괜찮아. 음~! 음~! 짜면 물 날 것 같은데요? 육즙 같은 거. 빵즙, 빵즙. 으음~! 보통 여기까지 드시면 드실 수 있는 분한테는 앵꼬르초밥이라고 해서 다시 드시고 싶은 거 여쭤봐요 저는 청어? 청어? 맨 처음 먹는 거예요 광어? 광어일 뿐 같아요 가성비 괜찮으시네 너무 좋죠 이런 손님 어차피 여기서 한 두 비트 먹어봤자 음이 없으니까 나가서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자 이거죠? 너무 잘하죠 너무 작아 딱이네 시간도 딱이다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살짝 따뜻한 게 맛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한 피스 드시면 한 피스 드리고 한 피스 드리면 한 피스 드리고 마지막 1개 채우마 지호야? 응 나 이건 두 개 동시에 못 했습니다 오 그래도 마지막에 몇 프로인지는 한번 여쭤봐야 되는 지호는 딱 50% 다 찬 것 같아요 딱 50% 저보다는 이쪽에 쪼도 궁금하네요 아 전 좀 깨쳤어요 맥주를 먹어서 조금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35 35 깨치지 않아요? 아 깨쳤네 와 놀랐다 야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너가 차는 게 중요 맞아요 배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더 이상 드리면 저희도 좀 마르 것 같아서 하하하하하하 약간 커스타드 크림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왜 아이스크림보다 더 차가운 거 같죠? 아이스크림 차가 더 차가운 느낌 지금 냉동실에서 꺼내서 그런가? 저희도 냉동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죠 아 너무 잘 먹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맛있게 드셨다가 하니까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초밥집에 오마카세는 처음이에요 싫어하는 메뉴들도 있었는데 그 맛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바비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아미언니랑 코우즈 셰프님께 너무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b 네 아 우리 라고 라고 이리리보게 이제랑 같이 밥 먹자